다음 살펴볼 주제는 빌딩 웹서버. 웹서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 웹서버, 엘릭스 환경에서 웹서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러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플러기라는 아주 특별한, 상당히 다른 언어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인데 이것을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여러가지 웹에 전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여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벌써 한 4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서 5년? 거의 5년 가까이 되는군요. 5년 가까이 되는 전에 쓰여진 글이라서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플러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구글링 하시면 이 사이트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getting started with the plug in 엘릭스 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쭉 보죠. 일단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플러기에 대한 원래 기본적인, 가장 무슨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적인 설명은 플러기 있죠. 여기 플러기라고 1.8.3 모듈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잘 볼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듈에서 플럭의 모듈들 굉장히 많죠? 이게 분량이 꽤 되요. 이 플럭만 가지고도 강좌 하나가 만들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엘릭스 스쿨, 엘릭스 스쿨에서도 플럭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좀 살펴볼 거에요. 그러니까 플럭에 대해서 우리가 쭉 여러 군데, 여러 사이트를 참조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보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걸 보고, 세 번째는 공식적인 사이트로 보고, 그런 다음에 교재로 들어올 거에요. 자 그렇게 그만큼 플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왜 이해를 잘해야 되느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번 과정이 지금 이 책이 끝나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강의가 11장이고, 그리고 12장, 13장이면 마무리에요. 13장은 마무리고, 그리고 12장이 남아 있으니까 사실상 이 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정도만에 마무리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책 다음에 이어지는 강좌가 피닉스 웹서버입니다. 피닉스. 엘릭스의 거의 공식, 그건 아니지만, 공식이나 다름없는 피닉스 웹서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피닉스 웹서버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플럭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언어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이 플럭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플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을 보시면은 바로 좀 가미오죠. 이게 뭘 것이라는, 이게 뭐예요. 앞에 %규가 붙어있고, 뒤에 대괄호 두 개가 있고, 가운데 글자가 쓰여있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struct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struct입니다. 그래서 플럭컨이라고는 struct를 이용해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가 웹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고, 그렇죠? 요청을 하면은 웹서버는 그것을 여러 단계 펑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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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션을 거쳐서 그 리퀘스트를 있는 데이터를 조작을 하죠. 조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스펀스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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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는 이것들이 각각의 펑션들이고, 펑션들의 연결에 의해서 주로 바이프를 쓰죠. 주로 바이프에 의해서 데이터가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개념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 있는 거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럭을 이용하는 방법은 펑션 플럭이 있고, 그런 다음에 모듈 플럭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식이 펑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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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펑션 모듈 펑션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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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 방식은 이렇게. 마이플럭, 인풋도 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큰이 바로 플럭큰이라고 하는 스트락트입니다. 그렇죠? 플럭큰이라고 하는 스트락트를 줄여서 이제 큰이라고, argument로 표시 표시를 하는 것이 거의 공식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이걸 받아서 같은 걸 리턴하는 거예요. 같은 걸 리턴하는데, 그 사이에 여기 있는 스트락트의 내용이 좀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펑션의 역할, 펑션의 역할은 받은 플럭, 뭐라고 해야 되나, 받은 큰이죠. 받은 큰을 가공해서 데이터 내부 필드, 그죠? 필드 값이 약간 바뀐 스트락트, 큰이죠. 큰을 다음 단계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얘도 받은 큰을 또 그 내부 필드, 이 스트락트의 필드 값을 바꿔서 다음 단계에 넘겨주고, 다음 단계에 넘겨주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카우보이 라고 하는 웹서버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우보이가 뭐냐? 라는 건데, 웹서버가 뭐냐? 어떻게 어디에 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펑션은 이렇게 펑션을 받아서, 큰을 받아서 큰을 리턴하고, 그 사이에 리턴하기 전에 뭔가 이 큰의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이 지금 청약되어 있죠. 그냥 받은 그대로 돌려줄 바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받아서 이걸 어떻게 좀, 안에 내부 내용을, 내부 구조를 좀 바꿔서 그것을 같은 구조, 같은 플럭컨이라고 하는 스트락트 형태로 리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모듈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플럭, 플럭 모듈은 이닛과 콜 로 구성이 됩니다. 이닛과 콜인데, 이닛하고 콜 보니까 좀 왠지 모르게 좀 본듯한 느낌이 들죠. 이전에. 언제 우리가 봤나요? 이거. 콜백 펑션, 콜백 모듈이잖아요. 그죠? 콜백.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콜백 모듈들이 다 이닛과 콜, 혹은 캐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죠? 그거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닛은 뭐라 하느냐 하니까, 이닛은 옵션을, 옵션을 초기화합니다. 옵션을 초기화해서 이 옵션을 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닛의 역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옵션을 만들어서 콜 펑션의 두 번째 아기먼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 펑션은 옵션과 더불어 또 마찬가지죠. 컨을 받아서 컨을 리턴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냥 받아서 있는 그대로 리턴하면 의미가 없죠. 얘를 받아서 이 옵션과 더불어 안에 내용을 좀 바꿔서, 그런 다음에 또 컨을 리턴하는 것이 콜백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죠? 이제 뭔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해야 되나요? 콜백, 그러니까 서버, 젠 서버. 우리 젠 서버 있었잖아요. 젠 서버나 슈퍼바이즈랑 이게 뭐가 다르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젠 서버와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사실상 젠 서버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조예요. 젠 서버를 우리가 할 때도 이닛이라는 게 있었고, 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콜백 펑션들이 좀 있었죠. 이게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뭐가 같고 구조가 약간 달라요. 또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simple example 해서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다 치우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다큐먼트에 지금 이걸 만들고 있어요. 다큐먼트에 mix new running clock 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졌겠죠? running clock에서 open document에 running clock입니다. 방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read 보시면 running clock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그냥,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든 믹스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제 cowboy라는 걸 써서 좀 다르게 바꿀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전에 젠 서버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젠 서버를 우리 구성할 때 어떻게 썼나요? 젠 서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책에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은 서버 프로세스라는 걸 프로세스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었었죠. 기억나십니까? 까마득하죠. 벌써 5일 전에 다루었으니까 5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뭐였나 싶긴 한데 처음에 우리 이 책을 시작할 때 제가 먼저 서버 프로세서라는 걸 만들었고 이 서버를 대신할 다른 이미 정형화된 모듈을 불러왔는데 이게 젠 서버였잖아요. 그죠? 젠 서버와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 모듈들 클라이언트 모듈을 구성했죠 클라이언트 모듈 속에 뭐가 있었나요? 이닛 있었고 콜 있었잖아요 그리고 캐스터도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핸들 핸들 콜 핸들 캐스트 이렇게 되겠네 핸들 캐스트 이렇게 다루었었죠 그리고 주로 여기는 뭐 뭐 갯이나 뭐 푸쉬나 뭐 이런 것을 썼었고 그죠? 그리고 이닛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인터페이스 펑션 api 라고 했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불렀죠? 콜백 펑션이라고 불렀죠 그죠? 어 지금 이제 공부한 지가 며칠 되었어요 가물가물 하신가요? 자 이 구조를 그러니까 젠 서버의 이런 구조를 젠 서버 클라이언트 모듈 그대로 젠 서버 대신에 웹 서버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모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서버 프로세서를 젠 서버 대신에 웹 서버 쓰고 클라이언트 모듈 마찬가지 이렇게 구성합니다 근데 웹 서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아니까 바로 카우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우보이로 쓰고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 모듈 그래서 get put init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get put 이 부분은 일단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init하고 handle call handlecast 이 두 개를 합쳐서 call 남겨 놓은 겁니다 그쵸? 구조는 같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 니까 우리가 이전에 젠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듈 사이에 오고 가는 데이터는 어떤 정형화된 어떤 정형화된 양식이 정형 확인 정형화된 정형nite 정형 정형화된 바로 무려 10분 전에 봐서 정확한 공식문식 스펠링 n이 두개가 있는게 맞네요 하나였나 두개였나 궁금했습니다 참 젤깔렀습니다 circon 이런 struct에요. 이 struct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카우보이와 클라이언트 모듈 사이에 왔다갔다 할 때도 이걸 주고 받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모듈에서도 플러컨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어느 하나의 펑션이 가공해서 또 다른 플러컨이라고 하는 스트락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펑션이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걸 또 만들어내고 줄줄이 이어가는 거죠 줄줄이 이어가서 얘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마지막으로는 카우보이에게 주는 겁니다 카우보이에게 주면 카우보이는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거죠 웹브라우저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우리 사람 휴먼에게 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죠 마찬가지 휴먼이 먼저 보낼 때도 휴먼이 이 서버 카우보이에게 데이터를 보내겠죠 휴먼이 처음에 보낼 거 아니에요 휴먼이 보내고 휴먼이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걸 리퀘스트라고 표현하죠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카우보이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로부터 이런 플러컨을 만들어내고 그죠 리퀘스트로부터 플러컨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락트를 구성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던져주느냐 하니까 이 단계 얘가 바로 우리 콜백 펑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하나 클라이언트 모듈이라고 표현하죠 클라이언트 모듈에게 던져주고 클라이언트 모듈은 내부적으로 이 플러컨 플러컨 이 녀석들을 쭉 가공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여기까지가 아니네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해서 쭉 가공해서 가위부에게 던져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바로 좀 이제 그림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젠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듈들의 역할 그죠 젠서버 이전에는 서버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죠 그죠 서버 프로세스와 클라이언트 모듈들 간의 역할을 주고받는거 클라이언트 모듈 속에는 get, put, init, handle, call, handle, cast가 있었죠 그죠 이걸 콜백 모듈이라고 불렀잖아요 콜백 모듈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콜백 모듈이란 말이죠 사실상 콜백 모듈이라고 표현이 어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젠서버가 하던 역할을 이번에 누가 하느냐 하니까 카우보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그럼 카우보이는 뭐냐 하니까 젠서버가 아니라 웹서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콜백 모듈달 get, put, init, handle, call 하던 것들을 지금은 init과 call 두 개의 콜백 펭션으로 칠을 합니다 물론 이거 여기다 플러스해서 뭔가 쭉쭉쭉쭉 만들어지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도 무조건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었나요 start가 있었고 이중에서 반드시 되는 게 start와 init이 있었어요 됐었죠 그죠 이 두 개는 있었어야 되는데 start 하거나 하이턴 그죠 요 모양이 그러니까 카우보이에 들어서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여기서 젠서버와 콜백 모듈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 혹은 콜백 모듈에서 그 데이터를 가공할 때 어떤 정형화된 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공하진 않았는데 카우보이 단계 웹서버 단계에 오게 되면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왜 만드느냐는 거죠 왜 이런 이전처럼 그냥 젠서버와 콜백 모듈들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아무 데이터나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정형화된 양식을 만들어서 하느냐 하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웹서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엘릭스를 이용한 웹서버들이 카우보이만 있는게 아니라 다양한 웹서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카우보이라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웹서버들이 그러니까 웹서버들 간에 어떤 대화를 위한 표준적인 데이터 코멧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지가 어떤 건지 다 감이 좀 오시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책에도 어떤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전에 공부하던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딱딱딱딱 전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조합을 한 겁니다 이 로직들을 몇 건의 어떤 책들과 블로그들 참조해서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혹시 지금 이게 뭐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엘릭스를 이제 습한 지가 고작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확할지 안할지는 일단 또 다시 한번 보죠 왜냐니까 그것도 재밌잖아요 보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좀 넘었는데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아마 하루하루가 저처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이 예제들을 보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카우보이라는 것을 쓸 겁니다 카우보이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듈을 불러옵니다 카우보이와 플럭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일단 넣어볼게요 모듈에 카우보이와 플럭을 가져올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뭘로 바꿔줘야 될지를 재밌게도 바로 알려줄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알려주는 메시지도 같이 보려고 그대로 복사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mix.devsget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는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너를 옮겨놓고 지금 러닝 플럭 우리가 만든 거죠 mix.devsget 하면은 메시지가 뜹니다 어떤 메시지가 뜨냐니까 def.resolution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네요 뭐 일단 그대로 두죠 네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러닝 플럭이라고 하는 데프 모듈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요 내용을 넣겠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러닝 플럭이죠 여기다 전체적으로 바꿔놨죠 그럼 보시면은 이제 import에서 플럭컨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플럭컨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올 거예요 이 모듈은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서 나중에 공식에서 플럭컨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럭컨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번 지금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플럭컨 이게 스트럭트예요 스트럭트가 어떤 구조인지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트라고 하는 건 우리 기억나시죠 스트럭트로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펑션들이 같이 있죠 모듈의 펑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펑션들이 어떤 펑션들이 있는지도 같이 볼 거예요 자 가져왔죠 가져왔고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이엑스 엑스믹스 런 돌려보죠 이엑스 엑스믹스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죠 돌아가서 컴파일하고 카우보이하고 마인블러 오고 크립트 가져오고 등등 가져오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이엑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하나쯤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니까 이게 지금 플럭과 카우보이 우리가 둘로 나눠 뒀는데 이게 최근에 하나로 합쳐졌어요 2,3년 전에 합쳐졌으니까 다른 글 쓰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것 같았는데 아쉽게 그 메시지가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자 보시면 이닛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닛하고 콜이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얘들은 얘는 뭐냐니까 콜백 모듈입니다 그리고 콜백 모듈 기본적으로 얘는 콜백이에요 콜백 모듈 콜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불러 쓴다는 거잖아요 누가 불러 쓰나요 누가 불러 쓰죠 카우보이라고 하는 애가 불러 쓸 거예요 앞으로 카우보이 네 카우보이가 어디있나요 믹스 EXS 여기에 디펜던시로 불러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카우보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카우보이죠 그죠 얘가 카우보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젠서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젠서버 할 때도 젠서버의 구체적인 코드는 못 봤잖아요 그냥 젠서버 불러서 썼죠 유저 젠서버 해가지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유저 카우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자동적으로 동작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믹스 EXS 파일에 카우보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카우보이는 플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플럭과 카우보이는 세트예요 카우보이는 얘는 그러니까 젠서버와 같은 서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버와 같은 어 뭐 a kind of 라고 할게요 a kind of of 젠서버이고 그럼 플럭은 얘는 이 젠서버가 서버가 그리고 그 카우보이 라고 하는 서버가 어 웹 브라우저 간단히 말하자면 이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포맷 데이터 포맷이고 데이터 포맷 데이터 포맷 특정한 어 스피시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스피시픽 특정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이따 볼 거에요 데이터 포맷이고 and related function 그죠 이렇게 구성 이렇게 구성 둘러고 세트에요 데이터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연관된 펑션들이 무엇이 있으면 이 펑션들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에요 예 그렇게 해서 자 init init 컴파일 시점에 얘는 동작합니다 컴파일 컴파일 타임이고 얘는 런타임이에요 런타임이 호출됩니다 런타임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init을 호출을 했어 됩니다 그럼 creation 옵션입니다 옵션이라는것에 my옵션과 my옵션이라는 이론으로 hello 라는 것을 만들어 내죠 이ached본 맵 이 붙어 款 맵. 맵 맞죠? 여기 앞에 맵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맵을 만들어서 이 맵을 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나중에 런타임에 우리가 call을 호출하잖아요. call을 호출할 때 이닛이 만들어둔 옵션을 불러와서 두 번째 argument로 넣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컨이 있죠. 컨은 누가 얘한테 던져야 하나요? 바로 카우보이가 call을 불러서 이 컨을 써서 뭔가를 만들죠. 만든 다음에 다시 sender 리스펀스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이 컨을 보내주는 겁니다. 누가한테 보내줬나요? 카우보이에게 보내줘요. 그죠? 카우보이가 불러져서는 callback 펑션들이니까 얘는 callback 모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바로 이 callback 모듈을 코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젠서버를 우리가 코딩한 적 없죠? 여러분 젠서버 코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젠서버가 불러서 쓸 수 있는 callback 펑션들을 다 신고에 정해왔었죠. handle, call, handle, cast처럼. 마찬가지 지금 이 카우보이 환경에서는 나중에 피닉스 환경에서는 마찬가지로 카우보이라고 하는 혹은 피닉스라고 하는 피닉스도 사실상 카우보이 이에요. 카우보이 위에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우보이가 불러서 쓸 수 있는 callback 펑션들을 정의하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send a response라고 하는 펑션에다가 호출해요. 그 펑션에다가 이 컨, 그 같은 컨이죠? 컨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옵션에 myOption 맵이죠. myOption이니까 이 헬로랑이 들어가야겠죠? hello world 하고 200 이렇게 던져줍니다. 컨 하면서 얘가 바로 플러컨이에요. 플러컨 해서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end a response라는 펑션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카우보이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ix 돌렸고, 그 다음에 플러컨 어댑터스 카우보이 http 이렇게 볼까요? 여기도 구성을 보시면은 플러컨의 어댑트에 플러컨의 어댑터는 여기 보시면은 플러컨의 어댑트라고 있어요. 위에 여기 어댑트 카우보이, 어댑트 카우보이 1, 2 있는데 이거 옛날 버전입니다. 지금은 다 데프리케이션 됐어요. 플러컨 어댑트 카우보이 그냥 플러컨 어댑트 빼고 그냥 플러컨으로 동작을 합니다. 얘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이따 하나씩 볼 거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웹서버를 구동을 하라는 겁니다. 웹서버를 구동을 하는데 젠서버 스타트와 같은 말입니다. 젠서버 스타트랑 같은 말이고, 젠서버 스타트 할 때 콜백 모듈을 전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젠서버 스타트 할 때, 서버에 스타트 할 때 제일 먼저 아규먼트가 들어간 게 뭐였나요? 모듈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리고 두번째 아규먼트, 세번째 아규먼트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뭐였죠? 셰프 자규먼트, 이게 콜백 모듈이었죠. 기억나시죠? 무려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 안난다 이러면 안돼요. 같은 겁니다. 이거랑 같은 구조가 얘에요. 얘가 똑같은 구조에요. 근데 용어가 다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젠서버 스타트 일컬을 하는 것이 바로 플러컨 어댑트 카우보이 http 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듈을 전달했었죠. 콜백 모듈은 여러 개 했었잖아요. 콜백 모듈이 러닝 클럭이란 말이에요. 그죠? 러닝 클럭. 그리고 얘 초기 값을 주문해, 이니셜 밸류를 쓴다고 했었죠. 두번째, 이니셜 밸류. 세번째가 뭐였나요? 이 네임이었잖아요. 그죠? 이 프로세스의 네임이었죠. 그런데 얘는 두번째만 하면 됩니다. 얘가 이니셜 밸류에요. 그죠? 콜백 모듈, 이니셜 밸류, 네임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면은 젠서버가 이전에 스타트 하듯이 이번에는 웹서버가 스타트합니다. 짠! 하면 웹서버가 스타트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메시지가 뜨는군요. 이걸 이렇게 바꿔주란 말입니다. 예전에 플럭과 카우보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지금은 하나로 통일이 됐다는 거죠. 플럭, 카우보이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동결합니다. 아, 디펜더십 미싱 뜨네요. 다시 건드리겠습니다. ix 미싱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자, 이제는 아무런 에러 메시지 없이 pid2710 뜹습니다. 이 2710이 뭐예요? 이번에는 젠서버가 아니고 카우보이가 들어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우고이가 만드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271번 들어왔고, 이 상황에서 이제 간단하게 로컬로스트 4000번. 그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헬로우 월드라는 게 나타나죠. 그죠? 인스펙트 창부에 열어놓을까요?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릴로드하면은, 로컬로스트에서 프리뷰, 헬로월드. 헤드 보시면 뭔가 복잡한 게 많이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 이걸 우리가 다 봐야 되나 싶긴 한데, 뭐 관련 있는 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헤드에, accept 등등등등이 있죠.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살펴볼 부분만 살펴볼텐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어, 플러콘이에요. 플러콘이라고는 스트락트입니다. 스트락트에 있는 내용들이 요런 구조로 되어있단 말이죠. 요렇게 표준화된 구조가 있어야지, 웹서버들끼리, 혹은 웹서버와 브라우저끼리 대화를 하는데, 어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 서로 딴 말 하는 그런 기능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밑에 있는, 그래서 플러콘의 내용들을 나중에 조금 이따가 좀 더 사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임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임을 넣었을 때, 헬로우 네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소, 헬로우 주피트 하면은, 이렇게 헬로우 주피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헬로우 월드로 바뀌지가 않았죠. 그냥 주피트라는 이름은 좀 더 있습니다. 주소. 그죠? 로클로우 로커스트에 주피트가 되어 있는데, 보는 거는 그대로 바뀌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란 말이에요. 요걸 좀 바꿔줘 보자는 겁니다. 자, 바꾸는 방식입니다. 밑에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이번에는 콜렉 유테프 콜 해서, 이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뭔지를 보십시기 바랍니다. 러닝 팝, 콜. 요것을 지우고, 지우고, 이번에는 요렇게 바꿔주자는 거죠. 바꿔주니까, 달라진 내용이 뭐가 달라졌나요? 어, 샌더 리스폰서는 똑같고, 똑같고, 뒤에는 헬로우 네임도 같고, 다 똑같은데, 여기 플러컨 해서 요런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옵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네요, 이라고 떠네. 옵션을 쓰면 되겠죠. 옵션을 어떻게 쓸까요? 이 애를 그대로 불러와서, 헬로우 대신에 옵션을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없어졌네.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플러컨, 스트락트에서 요 필드 있죠? 요 필드. 요 필드를 요렇게 만들으라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컨. 컨을 가져와서, 이 컨은 누가 보내줬나요? 이 컨은 카우보이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에요. 그리고, 카우보이로부터 컨을 받아서, 이 컨에서 그 내용, 그 컨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받아서, 요렇게 이걸 만들어내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이 바이너리로 합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와, 이 네임과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리퀘스트 패스의 값이 새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컨에서부터 받아와서, 요렇게 네임과 동시에 요런 패스를 만들라는 거죠. 그죠? 요런 패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네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렇게, 샌드 리스판스에 전달되는 값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음... 이걸 뭐라고 했어야 됐나요? 요게 패턴매칭입니다. 패턴매칭이고, 컨, 파워보이로부터 받은 컨으로부터, 리퀘스트 패스라는 필드가 있고, 좀 이따 볼 거에요. 이 필드의 값을 요렇게, 요렇게 패턴매칭을 해서, 네임이라고 하는 밸류를 뽑아내는 거에요. 뽑아냈죠? 뽑아낸 것이, 여기서 이 argument로, variable를, 여기서 바인딩, 이 argument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요렇게, 요건 엘릭스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재미있는 패턴매칭 문법이에요. 그래서, 맵에서 특정한 필드의 값만을 뽑아낼 때, 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 있는 이 부등호 두 개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는 바이너리 를 서로 합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죠? 이게 바이너리 잖아요. 그리고, 이 네임도 바이너리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바이너리 라고는 표현이 맞나? 바이너리 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션이 지금 다루질 않아서, 설명을 하지 않았죠. 이거는 어디서 했는지, 레귤러 익스프레션. 그죠? 레귤러 익스프레션 시간에 다루는 건데, 제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수업을 아마, 건너뛰었을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매칭에서, 여기 있는, 얘도 컨드, 스트락트이고, 스트락트로부터 특정한 필드의 밸류를 뽑아내는, 요 기법은 이전에도 좀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것을 지우고, 지우고, 다시 ixmix 해서, 그리고 다시, 커브인, 돌릴게요. 돌리고, 이번에는 215번은 프로세스가 됐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hello, 주피터니까, 바로 주피터가 되었죠. 주소를 보시면, 주피터를 넣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팀 주피터 주피터 하면, 팀 주피터가 됩니다. 여기에 웹서버를 구동하는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인데, 저는 굉장히 사실, 처음에 플러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도대체 플러컨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개념을 잡느라고 상당히, 거의 한 서너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교재나 어떤, 어떤 책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렇게 간단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었어요. 정말 아쉽게도. 알고 보면 굉장히, 젠스버가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왔던 젠스버 같은 건데, 이 책에서도,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과, 이 웹서버 부분에서 단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단절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까지 공부해왔던 내용이 그대로, 웹서버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왜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주제처럼 다루어져 있는 바람에, 제가 이 책에 있는 본목만 봐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지 감이 안 왔는데, 여러 군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동일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그게 일단, 우리가 플러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